자, 여기가 바로 세계에서 가장 비현실적인 곳. 16곳. 비현실적인 줄 왜 봐? 비현실적인 곳이니까 현실에서 벗어나지 이거지. 힐링. 블로그에서 봤는데 가장 비현실적인 곳 16곳 중에 하나래. 어? 보세요, 깜짝 놀래. 뭐지? 모조감. 모조감. 진짜 비현실적인 명조. 어, 미치. 진짜 이게 동그룹인 거야, 이게? 야, 여기는 플라스틱 아니야? 일단 스케일이 커요. 경이롭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경이롭다. 야, 이거 조명으로 그냥. 우와. 심플이다. 어, 저거 봐, 저거 봐. 저거는 약간, 외국 에어리언에 나오는 점. 뭔가 약간 징그런 것 같은. 신비의 구역. 우와. 오. 오. 미치다. 이게 다 천연이에요? 네. 우와. 야, 스케일 아냐? 우와. 여기는 뭐지? 이야. 우와. 갑자기 엄청 넓어졌어. 야, 진짜 신기하다, 여기. 아, 여기 때문에 월영상 스포츠에서 유명하다는 명성을 훑었대. 사진을 찍으면 다르게 보인대, 여기랑. 우와, 가보고 싶다. 이런 건 진짜 가서 눈으로 봐야 해. 아, 이게. 우와, 야. 그렇지, 다르지? 오, 다르네. 조명 때문에 달라고. 우와. 이야, 진짜 이쁘게 나온다. 우와. 여쭤봐봐, 밑에가 더 선명한 것 같아. 거울처럼. 거울처럼. 거울처럼 물이. 이야. 물이에요, 물. 딱. 야, 저거는. 야, 설마, 밑에 밑을 봐도. 저거 진짜 너무 황홀하겠다. 진짜 빠져들 것 같아. 물이 좀 다른 거 아니야? 물이 뭐 탄 거 아니야? 잘 비치는 거. 그냥 약간. 여기, 여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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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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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떨어지면 저렇게 꽉 떨어질 것 같아. 야, 너 서봐, 서봐. 오. 그 떨어져, 느낌 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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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되게 묘하네. 오. 여기가 유명한 이유가 있네. 왜? 왜 비의한 실적인지 알 것 같아. 와, 그 말이 딱 맞네. 왜 비의한 실적인지 알 것 같아. 오, 뭐야? 오.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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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굴 천장에다가 조명을. 싸서. 영화. 여자친구랑 이렇게. 누워서 무너지세요? 네, 누워서. 우와. 천장에서 쏘고, 천장에서 쏘고. 엑스포 갔다. 우와. 아, 정말. 빙하기가 무너져서. 여기 동굴이 만들어졌다 이런 거 아니야. 밀려먹고 이래요. 몇 시간 넘어버리네. 이게. 총 300명의 국빈이 왔다 갔다고 얘기해 준 거야. 그러면 300주명이야? 네, 300주명이 되는 거지. 한 명은 누구야? 한 명? 나고. 아니, 나지. 나지. 뭐라는 거냐, 너 나지. 나지. 여기가 유명한 이유가 있네. 와, 그 말이 딱 맞네. 왜 비현 씨 찍는 거야. 연인끼리 가면 너무 좋겠다. 사실 남자끼리 동굴 가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할 일이 없죠. 근데 내가 다른 건 모르겠고, 두 개만 나는 가면 돼. 뭐? 위람선을 타고 위람선 투어야. 장희모 감독이라고 준 게 엄청 유명한 것 같아. 자, 이제 하이라이트가 나오겠군요. 드디어. 조명 동영. 와, 말도 안 돼. 어마어마했었지, 이거? 나 기절했어요. 물이 그냥 막 속하는 장이에요? 와, 이게 공연장이 아니라 그 자연이에요. 이게 공연하는 거예요? 진짜 강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공연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유 씨네 셋째 딸이 부잣집 아들하고 결혼할 수 있었는데 그냥 가난한 목동과 사랑에 빠지는 거야. 이 자연이 무대가 되네. 이거 그냥 자연 속에서 공연을 하면 나나? 깜짝높어 깜짝높어 이것도 효과 아니야? 갑자기 음악 맞고 딱 비가 딱 맞고 갑자기 음악 맞고 딱 비가 딱 맞고 스케일이 너무 신기한 게 진짜 강에서 저걸 하는 거예요 산에 다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 배를 왔다 갔다 하면서 4D에요 4D 5D 5D 저 강물이 그렇게 깊지 않군요 소나기가 배를 탔 거예요 배를 탔어요 배를 탔어요? 저 배를 타고 다 와가지고 우와 피해를 말라 쏟아 쏟아 뭔가 움직였어 끝났어 준비를 하던 plus 용기 오 와 와 와 와 와 분리 동양 당 jos 들어갔다 흰 이 노래를 안 보고 가면은 중국에서 다 이걸 보려고 온 선생님도 안 돼요? 진짜 인기 있는 공연인 거죠. 결혼한 거야? 공연 끝난 거 아니죠? 목동 아니야? 이거 600명. 이게 600명이 지금 다 나온 거고. 지금 조명으로. 다 사람이야, 지금? 다 사람인 거. 이거 다 순수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가 키고 키는 거 아니야? 장난감인 줄 알 것 같다, 그렇지? 대박이다. 이거 사람인데.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하지? 실수하면 바로 그냥. 만난다, 만난다. 타이밍 마신다, 타이밍 마신다. 얼마나 연습이 됐어. 수고했어요. 큰일 났나 봐. 저는 뭐 우리 시청자들 그리고 우리 왕청객 여러분들 판단해서 뵙겠어요. 이거는 뭐 강요하지 않을게요.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힐링 여행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개림삼수. 닥터나. 작은 영웅들의. 강산의. 스웩. 빌재 언니가 많이 봤어요. 수고했어요. 아니, 마지막에 공연은 우리 이희재 씨도 공연 보고 오셨어. 어때요? 차이가. 근데 제가 봤던 금멸왕조랑은 스케일 자체가 틀리고. 일단 자연에서 저렇게 한다는 거. 그다음에 물 위에서 한다는 자체. 소가 지나고 이런 거는. 그렇죠. 차이가 다른 것 같아요. 소가 한 마리가 아니라. 한 몇 십 마리 다요. 진짜로 여기서 공연하면 저 산 끝에 있잖아요. 엑스트라일 거 아니에요. 역할이 얼마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농사짓는 거를. 처음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진짜 저력이다. 장혜모 감독 시리즈가 여러 개가 있대요. 총 6개 시리즈가 있는데.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공연도 있고요. 호스를 또 배경으로 하는 곳도 있고. 무조건 자연을 배경으로 해서. 이 시리즈 중에 최초로. 만들어진 공연이라는 데로. 또 최초예요. 이 공연이 지금 본 게 최초예요.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건 노적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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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았어. 황홀하더라 정말. 여기는 중국에서 귀빈들이 오면. 모시고 다 갔네요. 약간 몽환적인 느낌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TV 화면이랑 실제로 갔을 때. 차이가 조금 나요. 어떤 차이가요? TV가 조금 더 잘 나오는데. TV가 좀 더 잘 나왔는데. 좀 더 이렇게. 그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 TV가 더 잘 나왔어요? 뭔 얘기를 해. 아니. 솔직하게 저 다 얘기할 거예요. 화면이 더 이쁘게 담겼다. 저도 실망할 수 있죠 여러분들. 사실 끝난 말이지. 그렇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경비인데. 그렇죠. 뭘 안 먹어서. 경비가 되게 작게 놀았을 거 같아. 이렇게 안 먹는 여행은 처음이었어. 지금 관광지라서 입장료 같은 거 배 탄 거 유람선. 그게 다 좀 비싸요. 비키지가 않았어요. 자 과연. 작은 영웅들의 강산의 수행.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TV. 살려주세요. 1인당 항공권을 제외하고. 얼마입니까? 저희 경비는요? 어? 31만 원. 오오. 썼습니다. 적당하다. 31만 원이면. 아니. 저희랑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 아니에요? 13만 원.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아니 38만 원 든 거라. 31만 원 든 건데. 먹는 것도 없어. 그럼 봐봐 봐봐 봐봐. 왜 계속 불어 댕기면 돼. 그럼 봐봐 봐봐 봐봐. 이게 중국 비자를 끊을 때 비용이 있고. 아 비자 비용. 네. 그거를 저희 다 포함 시킨 거예요. 그렇죠. 아니 비자 금액을 왜 빼냐고.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되는데. 필요한 논인데. 비자가 안 돼. 안 뺐다고 못 가잖아. 너따가 안 뺐다고. 당연한 얘기로 열린 얘기가 있고. 아니다. 나는 작은 영웅들의 강산의. 근데 봐면서 읽은 게 뭐예요? 잠깐만요. 자 여러분 제가 짧게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자. 나는 이 작은 애들이 갔다 온 여행대로. 이 작은 애들이 갔다 온 여행대로. 이거 좋다. 군림인 여행을. 깔끔하다. 한다. 맞는 말일까 화도 못 내겠다. 진짜로 너무 맞는. 눌러주세요. 자 과연. 최고였어요. 9일을 향해 여행 가방을 쌀. 판정사는 과연. 몇 명 입지. 최종. 선택. 공개. 주세요. 아 지가 쎄. 자 끝자리부터 나옵니다. 지가 쎄야 되는데. 지가. 지가 7, 8. 진짜 이기고 싶다. 진짜 모르겠다 진짜. 상처 이길 거야. 현실. 지가 띄야. ces을 중애는거 보다. 대단하다 potent. 잘라내는 사실. 유. 유. 팔, 유. 유. 아아아아아아악!! 사이. 유. 희.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야아아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